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버티 한번 볼 텐데 장 초반에는 거의 한 10% 이상의 강세 구간에 있었다가 지금 한 3% 정도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상된 그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뭘로 잡으라고 그랬죠? 에코프로 비엠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 있죠. 에코프로 비엠이 이제는 뒤에서 밀어줄 때가 왔다. 그런데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버트리얼즈가 조정 구간에 조금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면 소폭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 시작점이 오늘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에코프로 비엠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30조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버트리얼즈가 오늘 올라오기는 했지만 시가총액 기준에서 한 15조를 소폭 넘긴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가 됐나요? 50% 정도의 평가치로 맞춰졌죠. 즉 에코프로 비엠이 올라오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평가 기준 자체가 에코프로 비엠 기준에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구간까지 다시 내려오게 됐다. 즉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올라왔는데 에코프로 비엠이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적정 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까지 왔다는 거고 그 적정 평가는요. 지금 실적 대비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평가인데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 비엠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최저 하락 구간을 제가 62평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정확하게 26만원이라고 확정지어 갖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뭐 실적 대비해서 무언가를 평가하고 밸류에이션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실적을 대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치를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58만원까지 갔을 때는 주가가 비싸죠. 근데 30만원인 지금에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보면 비싸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한 3천억 정도 잡았을 때 시가총액 30조이면 PER 몇 배요? 100배잖아요. 밸류에이션은 이딴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주가에 정확히 반영되고 그대로 움직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가치를 어느 정도의 평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정 가치라고 평가하는 그 숫자는 계속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되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10배 이상 성장한다. 근데 애초에 그 정도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따라서 적정 주가에 대한 결과치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다 그걸 계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믿자. 그 시장의 평가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원 이게 최고 평가치고요. 여기서 플러스 44조 그렇죠? 그러면 58만원이 최대 평가치였는데 이때는 44조가 없었을 때고 이때 대비해서 기존의 삼성 SDI에서 들어왔었던 물량의 2.5배 정도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수급상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술적인 내용을 적용해서 26만원 정도 62평 왜 정배율로 바뀌었잖아요. 이 구간까지 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없다.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당연히 먼저 뜬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예상대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얼마에 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아니라 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화면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고 1월달 연초 이벤트에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건데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그렇죠? 신고가 종목.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집중하는 이유도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매매됐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자, 에코프로 BM. 이게 정확하게 12시 12분에 제가 올려드린 화면입니다. 근데 제가 9시 48분에. 그렇죠? 장중매매. 이때 당시에 현재가 29만원. 그렇죠? 바로 매수해라.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죠? 30만 9천원. 거의 한 6% 정도 수익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장중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종목을 시초가에 체결시키는 장시작 전에 시장가 주문을 넣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1월 5일 시장가 매수. 어버부 반도체 있죠? 정확하게 9시 1분. 그렇죠? 이때 거의 시가에 체결되는 주문이 나갔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버부 반도체 보면 지금 6%대. 거의 시가 대비해서 한 3% 정도 수익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죠? 애초에 제가 이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을까요? 정확히 언제 공략을 했는지 신고가 돌파구간이 이 날. 그렇죠? 12월 19일 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쭉쭉쭉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12월 19일이죠?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어버부 반도체. 정확하게. 그렇죠?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그렇죠? 8시 53분에 종목이 나갔고요. 시가에 그냥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12,940원. 지금 가격 얼마예요? 15,040원.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하락했을 때 하는 물타기나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올라갔을 때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양극재업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가지 않고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확인해야 내가 이 종목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는 종목을 많이 안 내보냈어요. 미증시도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시장 자체가 고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안 좋은데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 12월 말이나 그 정도에 어떤 매매를 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 여기 12월 22일. 그리고 시노펙스. 8시 53분 장시작전에 시장감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밑에 테크윙,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테크윙은 아직까지도 상승 중입니다. 지금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한국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 중에 있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요.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락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왜? 나는 어차피 고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고가를 잡으려고 제가 많이 따라다녀봤는데 그건 일시적인 고가일 뿐이고 정확하게 주식이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내려간다.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다 해봤으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거고 애초에 우리는 바닥 버린다. 고가 버린다. 몸통만 먹는다. 그렇죠. 몸통만 먹어도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왔나요? 12월 22일 날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입이 됐고 보시면 5,200원. 지금 얼마예요? 8,100원. 적게 제가 매도를 했는데 보통 하락하는 종가에 매도를 합니다. 7,700원. 대략 한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보유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보유해서 내가 막 50%씩 수익 낼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 번 걸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이 주도주에는 그렇죠. 시노펙스 같은 주도주는 신고가 종목을 거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외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갈까? 그 밑에 테크윙을 한 번 보잖아요. 보세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 12월 22일 그렇죠. 정확하게 시가 11,340원. 그렇죠. 이때 체결이 됐는데 지금 대략 한 3에서 4% 정도. 그렇죠. 완만하게 상승 중이다. 즉 보유했을 때 스윙으로 진행을 하고 최대 2주의 기간 동안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잘못 살 수 있지만 잘못 사는 과정에서 내가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린다. 그리고 막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와서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딱 1000분까지 입장인원을 받도록 할 테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저가 잡고 고가 잡는 것에 그냥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연초 이벤트 여기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렇죠. 제가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캔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만들어 놓은 신고가 검색기로 종목을 찾아서 자 이 옆에 보이는 그 수익 모델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지금 고가를 먼저 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승 중이긴 하나. 근데 고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졌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에코프로 BM이 그렇죠.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평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전구채가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양극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즉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구채는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양극재에 대한 생산량 증가 폭이 27년까지 대략 한 4배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습니다. 이미 에코프로 측에서 돈 투입을 다 끝냈어요. 이미 자금이 다 들어갔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각 지역마다 거의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 계속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냥 양극재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비싸고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에코프로 BM보다 단기간 움직이면 더 탄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 있죠? 에코프로 BM을 매수했었던 이유는요. 그렇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한 그대로를 제가 그렇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지금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가격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요. 제가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2, 3시간 정도 제가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12월부터 진행하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시장이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수익 구간인데 그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종목분들을 바라봐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를 뒤돌아 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2일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 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 인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에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두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구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세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구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구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식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구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서 하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